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청주해원학교가 학생수 증가로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청주의 특수학교가 추가로 설립됩니다. 함연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 정서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청주해원학교입니다. 현재 학생수는 290명으로 전학생과 신입생이 늘어 지난해보다 15명이 증가했습니다. 학급별 적정 학생수는 4명에서 10명 정도인데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학생수가 늘면서 안정적인 수업이 힘들어졌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학생들이 또 이동하면서 안전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밀 해소를 위해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청주특수학교가 건립됩니다. 청주 윤량지구 일대 9400제곱미터에 396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56명을 가르칠 수 있는 27개 학급 규모입니다. 청주특수학교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으로 중점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기존의 청주해원학교는 중고, 직업과정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023년 청주특수학교가 문을 열면 과밀 해소는 물론 장애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감사합니다.